우리집 유치원 우리 먼저 씩씩하게 힘쓴 체조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모두 힘쓴 체조로 준비! 오늘도 힘을 벗어 출발! 출발! 반대로 힘이여 솟아라! 좋아요! 친구들 오늘도 씩씩하게 시작해볼까요? 준비됐다면 힘차게 출발! 한, 둘, 셋! 탁! 탁! 옆으로도 힘차게 차고! 빵! 빵! 옆으로도 차고! 팍! 함께! lesh! 우윽! 우윽윽! 궁금 좀 내색 commod사 vamos... 우윽윽해요! 아래 배나! 귀여워! They're listening to my Tobi 다다다다다고! 달려가 Terkel! 버디바디따 도땅타다 차차차차차 생각해 곰곰 생각 차차차 나나나나 상상해 상상 가득 나나 나나 우리들은 놀이 친구 재미있게 놀아보자 오오호 예! 우와! 자 그럼 혼자 하자 갑시다 갑시다 어? 얘들아 이것봐 여기 알록달록 예쁜 종이가 엄청 많아 오 정말? 오오호 오오호 예쁘다 분홍 연두 빨강 노랑 이름나는 주황 파랑 하얀 나는 하늘 보라 초록 우와 색깔 진짜 많다 진짜 예쁘다 근데 그리는 종이랑 조금 달라 더 얇고 부드러워 그게? 진짜 진짜 부들부들해 진짜 부드럽다 부들부들 얘들아 이렇게 구기면 재밌는 소리가 난다 재밌는 소리? 무슨 소린데? 어디? 진짜 사각사각 사각사각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정말 사각사각하는 것 같아 난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사각사각 바스락 바스락 근데 얘들아 이 종이는 엄청 가볍다 그치? 그럼 입으로 불면 날아갈까? 이렇게 얼굴에 올리고 오 우와 우와 진짜 진짜 해보자 자 우와 난다 날아갔어 우리 그럼 누가 더 높이 난리나 같이 해보자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재밌어 해보자 해보자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재밌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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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 많이 많이 해보자 여기 있는 거 다 해보자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우와 한 번만에 우와 재밌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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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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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무슨 놀이 하는 거야? 엄청 재밌겠다 그러게 이 종이 날리기 이 종이는 엄청 가벼워서 잘 날라가 이렇게 봐봐 오 바다 차차 나라 습자지를 갖고 놀고 있었구나 어? 습자지요? 습자지요? 응 자 바로 이 종이 이름이 습자지야 습자지는 종이보다 가볍고 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손으로 찢을 수 있지 우와 우와 그럼 우리도 습자지처럼 한번 찢어보자 좋아 좋았어 좋았어 길쭉길쭉하게 길쭉길쭉하게 쭉쭉 깨져서 쭉쭉 깨져서 이야 우와 좋아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 다단은 다단은 파란색 찢을 거다 다단은 파란색 나나는 주황색 나나는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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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는 분홍색 찢을 거야 차차는 분홍색 차차는 분홍색 그럼 힘쌤은 초록색 주황색 우와 이따가 긴 셈 차차는 분홍색 이 셈 에이 좀 더 진주 쭉쭉 찢어서 엄청 얇게 찢어야지 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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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쭉쭉 쭉쭉쭉 쭉쭉 찢어서 엄청 얇게 찢어야지 쭉쭉 얘들아 얘들아 봐봐 햄팡이 봐봐 햄팡이나 한 장 말고 여러 장 찢을 수 있어 여러 장? 지우 이거 여러 장이거든 봐봐 여러 장을 자기 잡고 봐봐 햄팡이 진짜 잘 찢는다 그럼 나도 요만큼 잡고 많이 잡고 힘내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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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지 자 이렇게 많이 잡고 잡고 우와 우와 힘쌤도 이렇게 많이 모아서 잘 안 찍힌다 근데 엥 아 이렇게 이렇게 다다야 다시 해볼게 이만큼 잡아서 이쪽으로 다다야 다시 해볼게 다다야 다시 해볼게 또 자 내가 엄청 재밌는거 보여줄게 봐봐 이렇게 잡고 하나 둘 셋 빠 빠악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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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도 해볼래 나나도 나나도 하나 둘 셋 짜잔 잘했어요 좋아요 힘쌤도 도전 자 힘쌤도 파악 성공 얘들아 나도 재밌는 생각이 났어 뭔데? 다다야 잠깐만 귀 좀 대봐 응 알았어 알았어 해볼게 뭐야 우리도 알려줘 네 알려줘 알았어 알았어 알려줄게 뭐냐면 차차가 숫자지를 딱 잡고 있으면 이 다다가 태권도로 여기를 빠악 치는거야 자 다다야 얼른 쳐봐 알았어 응 간다 태권도 우리 다다가 숫자지 격파를 멋지게 성공했는데 나나야 우리도 해보자 그래 그래 자 나나가 먼저 해볼게 네 자 잡아줘 자 태권도 우와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그럼 이번에 햄팡이 해봐 햄팡이 해봐 햄팡이 해봐 아기라 아기 햄팡이 태권도 잘하는거 아이고 연습 많이 하고 왔어 우와 하나 하나 태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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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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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아 하늘에서 노을안 비가 내립니다 아 재밌어 자짱야 이번엔 네가 앉아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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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익 가뿌려 줄게 그래 두근두근해 많이 많이 해야 돼 우와 자 준비해 주께 자 이제 이번엔 무지개 비가 내립니다 내립니다 이야 무지개미다. 나나야, 이번엔 너도 해봐. 난 수표지 이불 덮고 싶어. 내가 누울게, 이불 덮어줘. 이불에 덮어줍니다. 이불 덮어줄게. 더 더 더 더 많이 덮어줘. 더 더 더 더 많이. 그렇다면 많이 많이 잃을게. 어디갔어? 잠깐만, 아까까지 나나 있었는데 어디갔지? 아까까지 있었는데 안 보인다. 나나야, 어디갔어? 어디갔지? 그러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옷장아기 보일라. 꼭꼭 숨어라, 손가락이 보일라. 꼭꼭 숨어라, 잘 숨어라. 힘쎄, 힘쎄, 힘쎄. 이번에는 힘쎄이 누워봐요. 힘쎄이? 힘쎄이 누워요. 알겠어, 알겠어. 힘쎄이 누워볼게. 아이고. 우리 힘쎄도 이렇게 덮어주자, 알았지? 달록달록. 무지개 입을 덮어줄게요. 고마워. 얼굴도 덮어줄게요. 따뜻하겠다. 덮어주세요. 덮어줄게요. 나나야, 방금 내 손밟았어. 내가 밟어줄게요. 야, 힘쎄이 있어, 얘들아. 밟으면 안 돼. 얘들아, 힘쎄이 어디 갔지? 없어졌어. 어디 갔지?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옷장아기 보일라. 꼭꼭 숨어라, 손가락이 보일라. 꼭꼭 숨어라, 잘 숨어라.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DuckDuckDuckDuckDuckDuck.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2점이다! 2점이다! 좋아! 어떤 친구들은 종이보다 가볍고 또 잘 찢어지는 습자지로 놀이하니까 정말 재밌죠? 우리 친구들은 습자지로 어떤 놀이를 해봤나요? 아이고 아이고!